장대리님! 여자친구 생일인데 가성비, 가신비 좋은 화장품 선물 좀 추천해주세요 여름에 어울리는 프레쉬한 향수!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화사해지는 립스틱! 추천할게요 장대리님! 다음주에 여름휴가 떠나는데 뭘 챙겨가야 할까요?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선스틱! 잡티 없이 완벽한 피부로 만들어줄 쿠션! 추천할게요 장대리는 어쩜 저렇게 스마트할까? 스마트한 뷰티 쇼핑의 비밀! 바캉스 가기 전에 알뜰하게 장보고 가세요